안녕하세요 박가생활 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며칠 동안 초초가 안 나왔죠 초초 뭐 생존 신고도 할 겸 간단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요게 마이키 엘레 부시 크래프트 주전자 입니다 회사 이름은 이글 프로덕트 구요 이글 프로덕트고 뭐 대충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대놓고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주전자가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한번 뜯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봉지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봉지에 이글 프로덕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시면 역시나 따로 뭐 설명 드릴 것은 없네요 이렇게 부어 뚜껑이 있구요 이렇게 뚜껑 뚜껑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본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요기는 손잡이를 고정할 수 있는 꼴이구요 요렇게 해가지고 걸고 요렇게 하고 걸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풀어놓으시면 이렇게 뭐 나무에나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냥 주전자입니다 따로 뭐 말씀드릴 것도 없구요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부시 크래프트 주전자입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동이구요 여기 뭐 주전자니까 따로 뭐 장난점이 없겠죠 주전자가 주전자니까 여기에 커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커버까지는 따로 없네요 제가 이 주전자를 산 이유가 집에서 쓰던 조그만한 단지처럼 생긴 주전자를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거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쓰다보니까 밑에가 둥그러다보니까 이게 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캠핑 나가시는 분들은 밑에가 이렇게 납땅하고 넓은 주전자를 사용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옥 예쁘죠 오늘 주전자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구요 이거를 설거지를 해놓고 다음번 캠핑 나갈 때 써 볼게요 너 자세가 너무 건방지지 않니? 안녕히 계세요 네 배꼽에 손 오늘 영상은 정말 별게 아닌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? 니 그거 한마디 할 줄 알잖아 네 아니아니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이거 보고 해줘야지 구독 구독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